안녕하세요. 블록비의 박경희입니다. 이번에 제 첫 솔로 앨범, 노트북이 대만에서도 발매되었습니다. 이번 앨범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작사, 작곡한 노래니까요. 꼭 들어주시고요. 특히 타이틀곡, 너 앞에서 나는, 그리고 잔상, 이 두 노래는 여러분들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도, 저도 꼭 대만 빨리 가서 만나야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게요.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